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그리고 보행자들이 지나갈 때까지 차량이 기다려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기다려주는 거 왜 감사할 줄 모를까라는 황당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 건너가라고 기다려주는데 목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며 보행자가 기다려주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법으로도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보행자를 기다려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배려라며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A씨.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티즌들은 보행자 우선이 법인데 뭘 고마워하라는 거냐. 너는 길 가다가 너 안 때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고마워하냐. 횡단보도 건너는 내내 큰절해줘야겠네. 차 번호 알려주면 볼 때마다 목례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차 번호 알려주 Trump 차 번호 알려주TerTerleep 차 번호 알려주실 때 빨리 가져луч ornament заявiplier reaching